1. 2. 2. 1. 1. 2. 1. 2. 아... 100등한테 뭘 바래요. 뭐라고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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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리 필 선생님 뒤에선 원쪽 조종 좀 해주시면 안돼요? 뒤가 필 이거 송준아 원숭이 조종 좀 해라 원숭이 이쪽으로 이쪽에 이쪽에 오는거 데려 우리 데려 아니 점프를 왜 빼 잡았어 원숭이 원숭이 천천히 여기 누가 한번 누구한테 뛰어 원숭 앞에 당겨 앞에 당겨 티바 던졌다 원숭이 천천히 가지마 가지마 거점 누구야 이 새끼 천천히 이제 그 뽕겐지로 이제 그렇지 뽕겐지 갈 때 원숭이 살짝만 호응해줘 살짝이 아니라 죽는 마인드로 가는거야 아니야 아니야 죽지마 죽는 마인드로 가야돼 죽는 마인드로 또 이거 정면이다 이번엔 정면이야 브리 반피고 뽕겐지 빨리 채워 틀에 돌고 있는거 아니야 이 미친놈 그렇지 발견 브리님 마크 저거 장 빠졌어 자리야 아니 뽕겐지 던줄게 그냥 개팍치네 몬숭이 뭐해요 뽕겐지 던으로 아 뒤지고 있어요 몬숭이 봐 브리야 원숭이 개피어 트레더 개피어 우리 원숭이 공소가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공소가 죽으면 안되지 천천히 하면 천천히 난 용검 있는데 아 이거 입고싶은데 오케이 다음 턴 오케이 원숭이 오른쪽 원숭이 크랑 트레더 개피어 너무 좋아 태워놓게 어떤 새끼야 아 아 아 어 2층 왔어 나 나이스 나 죽어 야 2층 자리야 잡아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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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워놓게 자리야 잡아 잡아 야 미투 포크싱 안맞춰 수사처럼 팀 버릴거야 미안합니다 동네 버릴거야 야 석양을 X까지 쓰네 저 BMW 저거 자 다음 뽕겐지로 갑니다 뽕겐지로 끝낼게 자탄 아닙니다 뽕겐지 먼저 갑니다 얘네 자탄있지 누가 이렇게 쳐맞는거야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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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갑니다 뭐야 이 씨 언제 하늘 뒤로 갔어 자탄은 아니라 했을텐데 아 얘를 한 번 봐줘 이럴 한 번 봐줘 이럴 한 번 봐줘 안봐줘 봐주고있네 고마와잉 제게트레 어 나 죽어 아 야 맥크리 잡아 뭐해 이 새끼 아 맥크리를 왜 야 야 태 잡으러가 야 브리 브리 달려 헬멧 넣게 트레 도망가는거 뭐니? 아 다 썼구나 아 다 썼구나 얘네 오케이 포클싱 맞춥니다 포클싱 포클싱 야 던진다 에셀러 던진다 브리 던진다 원숭이 힐 해 눈 돌아가지마 코 좀 봐 야 맥을 변수 조심해 겐치 힐 합니다 겐치 힐 합니다 좋아 나이스 레츠 고잇 안 돼 상대 투방병 투방을 꺼내와? 아무에 투방 괜찮아 어허허허허허 뭐해 줄랑 헬빈 넣어놨어 일단 한 명 맥을 잤다 맥을 잔다 맥을 잔다 맥을 잔다 저거 변하게 자네 헬빈 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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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깨운다고? 정신 안 차려 원숭이 천천히 빼야돼 안 빼면 죽어 원숭아 맥을 피해 맨날 비싸 없긴 해 야 우리 차다 키워 맥을 안 차려 야 이거 우리 집 지어 집 지어 내가 틀에 막 와줄게 내가 야 집 지어야 돼 집 지어야 돼 양룸 다 죽어 우리 내가 뒤 막고 있어 야 뒤에도 온다 뒤에도 온다 야 집 지어 빨리 집 지어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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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 아 아깝다 언제가 언제가 성준아 언제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토디에 갑니다 지금 안가면 나 죽어 준비됐습니까? 준비됐습니까? 니 팀원 다 죽어 너 안가면 니 팀원 다 죽어 니가 못 쏘면 팀원 다 죽어 차 탐 묶였습니다 미친새끼 그린은 같이 죽자 너 팀원 다 죽인거야 책임감을 가지고 따라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1필 불쌍했다 아니네? 아 맞네? 아 나 죽겠는데? 맥크리 돌았다 얘들아 맥크리 돌았다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내가 볼게 걱정 못 잡아 킬 한 번만 있으면 돼 멍펑터 정리해야 돼 어 너무 쎄 맥크리 선수로 온다 이제 뒤에 봐주고 있어? 에이 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내가 그 4개 피야 맥크리 1배니 핏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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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서칼트 들어와 서칼트 핏따기 핏따기 그 다음은 자탄의 1배니 너를 생각하자 맥크리님 오리다 방벽 가라주라 그럼 나 이거 힐 면 무조건 얼쏘 아 오리다 폭이 존나 아파 나 폭 좀 채우고 있을게 풀 나 풀 빠지면 해 앞에 자탄 갈 준비해봐 오리다 가면 되는데? 어 나 ㅆ 붙여 안 하고 떼어 마지막도 비워볼게 뺏따 비벼봐 비벼봐 민스트홍 공차입니다 왈도 공차니 비워봐 비벼 비워봐 할만해 왈도 공차니 할만해 올래? 어 굿 넣었는데 저 퍼부워드다 굿 넣었던데요 얼라리요? 먹으렴 아 방금 자탄 근데 좀만 더 빨랐으면 좋았는데 아쉽네 좋아요 오른쪽 먹을게요 오른쪽 2층 뛰어 2층 한번 뛰어주라 2층 갑니다 원숭이 안 보이는데 얘네? 아무것도 없는데요? 맥퀴즈 한다 맥퀴즈 한다 맥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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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그 아 나 아직 없었는데 텔레포트 하느라 once just 4 아 촛만 만져온다 헬밴 넣어볼께 헬뱀 다 아기 헬밴 내려 Да 파티맨 파티맨 파티 1벤 은 데 complement 난 procedures 백 British량 저거 쟤 해 Similarly obot Esign 잘 gems 저작에 필 없어 야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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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헬만 안돼 희만 안돼 이거 천천히 해라 안 뛰어도 돼 안 뛰어도 되 안 뛰어도 돼 야 뻥은대 바로가 뻥은대 바로가 뛰어뛰어 뛰어 뛰어 3초에 됩니다 3초에 됩니다 2초에 뜁니다 지금 갑니다 쁘다 진짜 이거 주방을 빨리 해줄게 자거 뒤에 트레인 왼쪽 왼쪽 야 넘어가지마 넘어가지마 갈 필요없어 왜 가 어 잘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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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끼리 오리겠죠? 백끼리 피해? 백끼리 피 따기 한 대 끊어놨어 아 나 힐 받는다 힐 받는다 겉재함 압박하자 바티도 이치 형 야 바티 한 번 물어봐 저거 브리한 두립밖에 없거든? 야 기다리 기다리 야 박망석이 형 박망석이 형 아 이거 퍽 스턴 아삼 퍽 퍽에다 빼 빼 한타 빼 한타 빼 몇 개 있는 칸 야 나한테 잘해온다 더 오나? 그쪽으로 하는 중 이거 좀 봐주라 차라리 잘 나왔어 앞에 차라리 앞에 자 차라리 앞에 자 뽕개지 바로 가자 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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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래? 브리 떨래? 오케이 좋아 니 맘대로 해 자라코 의가 안 죽어요 내 맘대로 할거야 쟤 틀에 살아있남? 나는 나한테 명령하지마 나이스 잡물 나는 내가 하고싶은대로 하는 그런 남자야 나이스 이거 쟤네 무리했다 방금 이번에 좀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이거 거점 뺑가뺑을 돌면서 그냥 밟으면 좋거든 오케이 입력했음 뭐야 나 방방이 조금 뛰어졌어 아마 또 왼쪽으로 올거야 얘네 역시 돌았구만 어 여킹 뺐다 트레 아 저 여킹 잘 뺐다 아 시X 자리아 혼자 갖죠 자탄 자리아 같은 거 혼자 걸어도 돼 그냥 너무 있다 싶으면 혼자 원래? 오 천천히 천천히 아유 근데 불타 뺐어 탱커들이 왜 이럴까요? 저쯤 내가 홀딩할게 나 켜야되나? 아 천천히 해봐 내가 홀딩할게 자리아한테 아 시X 아이고 다 좋았다 원숭이 공 자탄 펄뻑 돌거야 천천히 아 뽕긴지 가자 바로 뽕긴지 갈 준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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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 갈래 짐 갈래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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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에 석양 2층 석양 공 학교 이제 자리아 빌지마 자리아 빌지마 아 공 원숭이 끄는 건 쌓았네 맥크리 어디갔어? 맥크리 남아있다 남아있다 돌거나 남아있다 따라와봐 맥크리 숨어있어 이 시X 어딘가 있어 무조건 있어 여기 방방쪽에 있었잖아 어 이 시X 숨어있을 텐데 방방에 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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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있다 트레 앞에 무조건 잡아 무조건 잡아 잡고와 잡고와 트레에도 숨어있다 아냐 못잡아 이거 맥크리 못잡는다고? 맥크리랑 트레이 돌다있어 앞에 보자 이거 내가 트레이 나랑 맥크리 해보자 나를 좀 거점해 라이키Е 맥크리 날아 부자 트레이닝 맥크리 꺼 으으으으으으악 레결대 나와라 엄마 인스타일 아닌가 아 우리 사렐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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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니 해봐 소니 해봐 소니 해봐 상대 자리아 상대 자리아 다이메 다이메 브레이메 브리필 닥.라이키냐 브리컷라이키냐 불이 컷 루시오 리시오 루시오 필 나이스! X때받네 저희 탱커들 때문에 정말로 답답할 뻔했지만 다행히 승리로 이루어졌네요 우리가 우리 탱커 교육생들 올바른 길로 잘 이끌었습니다 이 탱커들 기회를 줘마로 자리아가 말 안 들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